성경 성경 영지는 하나님의 사랑 다 없이 사람에게 주어진다 천진무안 그 인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 눈앞에서 행복하게 산다 하나님은 사람을 염려하시고 사람은 꽃 속에 산다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떨어질 수 없다 이유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셨다 어떤 책임인가 바로 사랑을 보호하고 꿀 보는 것이다 그는 사람이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길 바라셨다 이것은 일루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기대이다 그는 사람이 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동산 나무의 열매를 그의 자유롭게 먹게 그의 자유롭게 먹게 직원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없는 노래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이 간단한 말씀을 하나님 마음이 인류를 견뎌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이 간단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 볼 수 있다 하나님 마음 속에 사랑과 염려가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맨날은 느낄 수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맨날은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염려를 느낄 수 있고 사랑과 응원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을 느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이 굳지 않겠는가 마음으로 경계하고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 명함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중요한가 그려다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검수